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화기입니다 화기룩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어디 사는 어디 사는 몇 살 누구예요? 딱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카톡에다가 자기 본인 아이디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거까지 해서 연락을 제가 단락을 드릴게요 지금 주지 말고 자 연락을 주세요 지금 주세요 자 지금 주세요 다시 주세요 다시 자 누가 먼저 할 거야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 몇 살이세요? 어 저는 대한민국 살고 13살입니다 아 예 혹시 지금 저희 길드 클랜 가입해 있죠? 네 아 그래요 자 오늘 그 대회 신청 하시는 거죠? 네 혹시나 이거 저한테 질 경우 저한테 뭐 어떤 걸 해 주실 거예요? 질 경우 어 음 어 그 클랜에 충성을 다 하겠다고요? 그 클랜에 충성을 다 하겠습니까? 아 클랜에 충성을 다 하겠다고요? 네 아 그건 안 되고요 어 일단 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노래를 불러 주시던가 아니면 재미난 얘기를 해 주시던가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클랜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걸 해 주시겠어요? 어떤 걸 해 주시겠어요? 어 대답 없으면 그냥 자릅니다 어 저는 노래? 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 개설해서 방 바로 개설해서 아 잠깐만 여기 카톡에다가 본인 아이디를 적어서 넣어 주세요 네 네 자 지금 방 개설해 주면 2분간 일단 대회 어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면 돼요 자 시작됐습니다 자 1대1 카키티비님과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카키티비님 어떻게 어 또 운영을 해 주실지 자 기대가 됩니다 잠깐만 이거 음악을 꺼야 되는데 이런 멈축을 해 주시면 되는 게 얘기 Chocolate 좀 minder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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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.. 질 거 같은데 첫판 안 돼! 아 잠시만 이거 낼 게 없는데? 야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아.. 어.. 첫판부터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또! 네.. 아 예.. 아 예.. 아 예.. 아 예.. 암튼.. 내리네 보소 어우 지겠는데 진짜 야 아 내가 연습 많이 하는데 어제 아 잠만 1패 자 1승 하셨구요 자 자 방 만들어 주세요 바로 자 바로 방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잠만 덱을 바꿔야 되는데 자 요거로 가자 자 와 바람이니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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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키 티빈 이겼어요 한판 지금 카키 팀이 한판 이겼어요 이거 만약에 카키 팀이 지면 끝납니다 게임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이렇게 쿨이 늦게 도는 듯한 느낌되지 오늘? 이 많은 분들이 일단 이로점 주의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졌어. 야 지금 2판 졌어. 야 2승 했어 2승. 야 미치겠네. 아 이게 안되지? 아 잠깐만. 잠깐만. 덱 한번만 바꿔 볼게요. 다시 아 이번에 지면 아 내가 문상이 털리는데 아 이러면 안되네 아 잠깐만 이걸 냈어야 되는데 아 잘못 냈어 아 아 실수했어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실수했어 어차피 또 타워들고 나오겠지 컴퓨터 어 나 여기를 계속 뒷바 놓 Constra 그거 잘못땐 무슨 너무 부족해 자 이 댁은 근데 무슨 댁이었지? 아아 아팠어 아팠어 진짜 댁이 아 líd a down 아 나 when your boys starts off 아 은 행들을 에이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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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르는거야 이제 모르는거야 게임 모르는거야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자 버티기 자 버티기 발동해야죠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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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기 아 깨졌는데 자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일단 봐야죠 자 가야죠 자 상황은 모릅니다 자 일단 가야죠 자 무대포 갑니다 무대포 자 무대포 델 갑니다 아 잠깐만 이거 잘못했는데 야 좋았어 좋았어 아 나 이거 되는게 아닌데 아 통을 냈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아 한 템포 느리네 저거 아 미치겠느냐 가나 아 지렸다 지렸어 야 졌어 야 아 졌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어 이거 오늘 보러 피셔야 되겠는데 야 아 연속 3판 졌어 아 진짜 아 아 제뉴얼님도 내가 그냥 가끔씩 이기는데 아 이게 말이 돼 야 아니 이거 덱을 바꾸니까 이게 거기 적응이 안 되네 어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덱을 이 하나만으로 연습을 했는데 야 이게 안 되네 정확히 그거 못먹으면 더 주문했으니까 너뜨리네 아 네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